게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한 게임에서 개발 중인 MMORPG 테라가 게임의 핵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테라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한 게임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거인 조개 후의 바라카를 비롯해 마법 도시 알레만시아와 하이엘프 종족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데미지 딜러 계열의 마법사와 치유, 보호의 능력을 지닌 보조 계열 사제 등 두 가지 클래스와 도시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MMORPG로 기대를 모으는 테라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FPS 게임, 카스 온라인이 좀비 모드에 이어 신규 게임 모드인 수류탄전을 선보입니다. 수류탄전은 2초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수류탄을 이용해 상대방과 교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수류탄의 궤적과 폭발 시간 예측을 이용, 선제 공격과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카스 온라인의 수류탄전은 폭탄 설치, 인질 구출 등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오리지널 모드와 팀 데스매치, 데스매치를 지원합니다. 열혈강호 온라인에서는 무기 변신 아이템, 요화 청초를 선보입니다. 요화 청초를 사용하면 무기의 외형이 2시간 동안 다양한 야채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때 각 직업에 따라 고추, 마늘, 당근 등 야채 모습으로 변형되는데, 코믹한 야채 무기를 사용하면 경험치, 공격력, 무공 공격력이 추가 상승하여 버프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열혈강호 온라인은 요화 청초의 업데이트를 기념해 오는 23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레이싱 MMORPG 레이싱 시티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신규 스포츠카를 공개했는데요. V8 엔진을 장착해 100km의 속도를 4초 만에 돌파하는 슈퍼카 FX430과 국산 해치백 차량을 본떠 만든 하이설틴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한된 채널에서만 가능했던 질주 모드 시스템이 전 채널로 확대되었으며, 기존보다 게임 머니와 아이템 혜택이 강화된 캡슐 아이템과 외형 복원 아이템 등 신규 아이템도 선보입니다. 캐주얼 퍼즐 게임, 테트리스가 신규 대전 모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신규 모드는 레이스 모드와 서바벌 모드로, 먼저 레이스 모드는 별 모양으로 쌓인 블록을 최단 시간에 모두 없애는 게이머가 승리하게 됩니다. 서바벌 모드는 게임 하단에 일정 간격으로 생성되는 블록 라인들을 없애며, 가장 오래 살아남는 플레이어가 1위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일체의 아이템 공격 없이 플레이어의 실력만으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다음은 테스트 일정이 공개된 온라인 게임입니다. 드래곤네스트가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첫 번째 비공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드래곤네스트는 마을, 던전이 별개의 존으로 이루어진 좋은 방식의 게임으로, 콘솔 게임 수준의 그래픽과 액션을 온라인으로 구현해낸 액션 MORPG입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워리어, 아처, 클레리, 소서리스 등 게임 캐릭터와 13개의 단저들, 그리고 캐릭터별로 나눠진 15개의 화려한 스킬과 20여종의 몬스터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캐주얼 축구 게임, 프리스타일 풋볼이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프리스타일 풋볼은 자유로운 게임 진행과 카툰 렌더링 방식의 그래픽 등 프리스타일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받은 캐주얼 축구 게임으로, 1인칭 슈팅 게임과 같은 시점과 컨트롤이 특징입니다. WASD 이동과 마우스 시점 전환을 선택하면, 플레이어가 바라보고 겨냥하는 쪽으로 공을 찰 수 있어 현실감 넘치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과 캐릭터를 100% 분리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캐릭터와 공의 실시간 충돌을 구현해 축구 특유의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패스와 슛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지역 연구제, 리그 제도, 각종 컵 대회, 연봉 협상, 상위 리그 승격 등 실제 프로 축구의 운영 형태를 게임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리스타일 풋볼의 비공개 테스트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되며, 몇 차례 비공개 테스트를 거친 후 올 하반기 안에 정식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액션 RPG, 마비노기 영웅전이 오는 18일부터 2차 비공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마비노기 영웅전은 마비노기의 세계관을 계승하며, 액션 리얼리티의 정수를 표방한 액션 온라인 게임으로, 뛰어난 물류 환경을 바탕으로 한 액션성과 하이엔드급 비주얼이 특징입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얼음 계곡과 아이올룬 등 신규 던전과 이 지역에 출몰하는 보스급 몬스터가 공개되며, 추가 공격과 회피에 따른 새로운 액션 스킬과 무기 등 다양한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액션 RPG, 마비노기 영웅전이 오는 18일까지 세계를 혼란에 빠진다는 파멸입니다. 일찍 영웅이라 불리는 자들은 이물을 풍리는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던 어느 날, 악의 화신 마왕이 그 파멸의 문을 열고 맙니다. 박례분이 열린 세상은 각종 전염병들과 괴물들로 등끝기 시작해요. 왕은 4명의 용사들에게 마왕을 처치하고 세상을 구원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과연 이 4명의 용사들은 전설의 영웅들처럼 이 세계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지익사이팅 게임, 전설의 그 이름, 다크실입니다. 다크실은 1990년 처음 등장하여 인기를 끈 고정게임 중 하나로 뱅스크롤 방식이 대세였던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대각선 방식의 쿼터뷰 형식과 다양한 마법을 구사할 수 있는 마법 시스템으로 주목받은 RPG 스타일의 판타지 액션 게임이다. 자, 이제 이쯤 되면 등장할 때가 됐는데 여기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나? 그럼 여기 있으려나... 엄마야! 야야, 너 뭐야? 뭐가 꿈틀대? 이거 좀 누가 벗겨봐요! 아, 참 모양 빠진다. 근데 대체 빨간 자루에서 힘들게 나온 당신은 누구세요? 저요, 다크실 초고수 안지원입니다. 비록 등장은 좀 민망했지만 정통 마법은 마술사에게 다크실 마법은 초고수 미스터 안과 상의하면 만사 오케이! 초등학교 때부터 깨시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제가 한 번 몇 번 도전을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공략을 찾아냈어요. 다양한 마법과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략을 찾아냈다? 예상 못할 천하무적 초고수의 화려한 실력! 자, 시현씨, 우린 볼 준비됐거든요? 30분 안으로 노다이 원코인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으면 지는 거다! 초고수 안지원의 다크실 원코인 노다이 플레이! 다크실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나이트, 위저드, 음유시인, 닌자 총 4개로 초고수 안지원이 선택한 캐릭은 파워가 세고 동래성에 강한 것이 특징인 음유시인!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먼저 등장하는 일반 몹들을 차례대로 잡으면서 아이템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이템 하나씩 툭툭 던져주는 이게 바로 보물 상자로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드디어 만났군 용가리! 덤벼라! 네가 드래곤이야? 드래곤? 넘벼 용가리야! 양양 죽겠지! 첫 번째 부스를 잡기 위해선 불공격을 피해가면서 머리만 집중 공격하는 것이 공략의 노하우 되겠다! 두 번째 스테이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빨간 좀비들! 아휴 성가시오! 저리 안가! 확 그냥! 빨간 좀비에게 맞을 경우 돼지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좀비 방면은 필수! 넌 뭐 이렇게 반마 떨어지게 생겼니? 이목구비 개념 안 잡힌 정체불명의 보스 등장! 이 보스는 중앙에 박힌 눈이 약점 포인트이므로 이곳을 잘 노려 재빨리 공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이동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스피드 부츠를 습득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인데 굴러오는 돌 피하랴! 공중에서 날아오는 새 피하랴! 어이구! 여기서는 빠른 발과 신속한 공격이 필수다! 머리에 뭉개구름 뒤집어쓰고 번개 공격 퍼부어주니! 야 똑바로 해 이것들아! 위태롭게 매달린 외나무 다리에선 음유신! 와르르 무너지기 전에 재빨리 공격하고 천진! 고고! 고고! 야야 돈 또 뭐니? 짐이 범상치 않은 이 자태! 눈은 다닥다닥부터 몇 개인지 모르겠고 트리플 레이저 광선 사정없이 뿜어낸다! 슝슝! 그래도 약점은 있는 법! 어디 보자! 왕방울만한 눈이 영 거슬리는데 어 좋아! 너 딱 걸렸어! 어디 한번 죽어봐라! 얍! 괴상망측한 보스! 눈알 떼굴떼굴 굴려대다! 결국엔 꼴까닥!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네번째 스테이지에서부터는 난이도가 무척 어려워지는 상황! 이곳에서는 적이 등장하는 위치와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는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략에 성공할 수 있다! 사방에서 깜짝 출현하는 개떼들은 삼지창으로 무찔러주고 보스를 향하여 계속 거거싱! 뚜둥! 드디어 동장한 보스! 시뻘건 레드드래곤! 쏟아내는 불부트가 예수롭지 않은데! 4스테이지 보스의 공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격 패턴을 외워야 되는데요 브레스랑 반짝이가 있는데요 그건 컨트롤로 연습하셔서 피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템 중에 먹거리가 있는데요 3회 이상 방어가 됩니다 초고수의 보스 공략 노하우 무기삼아 그 무섭다는 레드드래곤 공략도 가뿐히 성공! 이제 남은 무대는 단 하나! 초보수도 긴장되고 지켜보던 응원단도 긴장되긴 마찬가지! 드디어 파이널 스테이지! 시작하자마자 출현하는 몬스터들! 사람 종류도 가지각셋 퍼라이어티한데? 좋아좋아! 차례차례 한 놈도 남김없이 죄다 처리하고 나면 나타나는 그분! 마지막 스테이지의 넘버2! 중간보스 되시겠다! 파이널 스테이지 중간보스 공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반짝이 공격이 있는데요 그걸 맞으면 돼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른 패턴이 있다면 가운데 머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불속성 공격을 하는데 먹거리가 있으면 3회 이상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이 있는데요 이쑤시개 공격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서 갑옷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걸로 3회 이상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턴이 있는데요 머리에서 그냥 헤딩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피해주시면 돼요 반짝이 공격은 목걸이로 이쑤시개로 찔러댈 때는 갑옷으로 헤딩으로 들이밀 땐 무조건 피하고 보라 이 말이지? 오케이! 좋았어! 이쑤시개 오기 전에 아... 저 중이야 껌이지 왔어 드디어 문이 열리고 기괴한 웃음소리와 함께 등장한 어둠의 기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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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나이트? 파이널 스테이지, 다크나이트 공략에 의해서는 칼 찌르기, 썬더 고역, 힐 윈드 이것을 잘 숙지해주시면 클리어하기가 쉽습니다 상하좌우로 칼을 들고 회전 공격하는 기술인 힐 윈드와 빠샤! 정면에서 어택을 가하는 칼 찌르기 온몸에 기를 모아 단칼에 공격을 가하는 썬더 고역까지 이 세 가지 종류의 공격을 골고루 이용하면 참 쉽죠이 점점 시뻘겋게 데미지 미는 마지막 보스 다크나이트 결국엔 연기되어 호련이 백스텝과 함께 사라지시니 초고수 안지현의 다크실 원코인 노다이 클리어 성공! 그래 고맙다 얘들아 니들이 박수 치느라 고생이 많다 처음에 무지 떨렸는데요 하다보니까 다행히 노다이를 성공했어요 도중에 위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재밌게 했습니다 마법 없는 다크실은 안고 없는 찐빵 그것이 알고싶다 다크실의 마법 다크실에는 다양한 마법과 다양한 아이템이 있는데 이것을 잘 이용해 주신다면 클리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먼저 다크실의 마법 능력을 살펴보면 불꽃은 용암으로 변신 불구슬을 사용할 수 있고 번개는 공중에 뜬 구름 상태에서 번개를 사용 빗물은 물속성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메두산은 레이더 공격으로 몬스터를 원킬할 수 있고 쥐대와 쇠공, 식물로 변신하여 적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착용하면 유용한 각종 장비 아이템으로는 이동 속도를 상승시키는 부츠와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컨틀릿 물리 공격을 막아주는 갑옷 불과 물속성 공격을 막아주는 목걸이와 반지가 있다 화창한 봄날, 마법과 함께 찾아온 다크실 초고수 안지현 여러분이 아시는 토닉 초고수 정현진이라는 분이 저를 추천해 줬어요 저 정도면 초고수라고 해서 나왔는데 잘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인터넷 방송에서 타도라는 BJ로 활동하고 있어요 보석게임 좋아하시면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는 최강의 컨트롤을 보여준 보정게임 수호자 안지현 지현씨, 앞으로도 여러 친구들과 함께 추억의 보정게임 사랑 쭉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두더지에서 매주 쏜다! gp쿠폰이 따라가는 두더지 이벤트 하나! 이번주 두더지를 보고 시청 소감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참여하신 분께는 게임도 하고 인기 컨텐츠도 이용할 수 있는 gp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둘! 금주에 제시된 제시언을 보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온라인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gp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게임넷 두더지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